자 그러면서 오늘 다들 알고 계시죠? 건희는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놔야 작성자 누군가 봤더니 국힘당원 게시판 여론조성 의혹놀란 이에 관련해서 한동훈이라고 검색을 하면 실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건희는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고 오늘 많이 썼던 워딩이 바로 이 개목줄이었습니다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발언이냐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한동훈 씨 그래야 뒤져 여기서 말하는 한동훈은 이 글을 쓴 한동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가 확 그냥 다 벗겨버려 차고 있거나 그런 것들을 싹 다 찢어 밝혀버릴 수도 있었어 참고로 이 발언은 이 글을 쓴 한동훈 씨에 한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개목줄이 뭐예요? 이게 어디 사람한테 쓸 발언입니까? 개목줄이 뭡니까 사람한테 에? 한동훈 이 새끼야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당대표 한동훈이 아니라 이 글을 써 제낀 한동훈을 언급한 거예요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어디? 이 새끼가? 에? 참 진짜 그래 놓고는 또 단두대까지 꺼냈어요 단두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김경율이가 언급한 마리아 암투네테트 그거하고 같이 연결고리를 지은 겁니까 한동훈 씨? 여기저기서 오늘 이 사진을 많이 쓰더라고요 참고로 이게 지금 국모닝 중청 거기에서 쑥대받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정말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욕했나 근데 이병준 기자님께서도 오늘 저한테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 사진 걸어놓고는 이병준TV 기사님 맞아요 저희 학고고 약간 득보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이 뭐야 나 진짜 요즘 좀 약간 핫해요 보시다시피 오늘 하루종일 모든 유튜버들이 요 사진 썼어요 요 사진 여러분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봐 여기저기서 다 썼어요 강용석님도 썼고 홍차기님도 썼고 그냥 다 썼어요 다 내가 그렇게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자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통은 저 밑에 이제 계좌 써져 있는 거는 걷어내거든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덕분에 뭐 물론 이쪽으로 해서 후원이 들어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 계좌 광고는 오지게 했습니다 뭐 매일 광고도 오지게 했고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써주신 덕에 사람들은 뭘로 기억할까요 이병준 기자님으로 기억을 할까요 뭐든 뭐 어때요 기억만 된다면 에 아니 여기 써있잖아 이 땡진이라고 못 읽어 너는 슈퍼챗 쏘고 왕자 봐봐 이병준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슈퍼챗 쏘고 얼음 먹이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여기 보실 겁니다 10초 얼음 뿅 오늘 일자리 유명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이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냥 한동훈 진영구 진은정 이 정도 선에서만 검색하고 뉴스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다른 사람들도 한번 검색을 해봐라 해가지고 일단 장모 어머니 그 다음에 딸내미 요 세 사람도 같이 검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딸내미하고 장모가 포착이 된 거야 그냥 제목이 똑같은 걸 먼저 발견하고 보통 그랬을 때는 복붙이 뻔하거든요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순간 조심성을 잃어요 11월 4일자에 한동훈의 장모와 한동훈의 딸내미 이름을 검색했더니 요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저렇게 급하게 일단 포토샵으로 붙여놓고 비교를 해줬단 말이에요 딸내미가 대략 한 시간 정도 뒤에 저 글을 그대로 복붙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오늘 여러분들 뜻밖의 곳에서 언급이 또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 캡쳐본에 관련해서 다뤄주시긴 했지만 류병수의 강펀치라고 TV조선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김종혁한테 이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요 진행자가 돌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김종혁이가 요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어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면 환대표와 환대표의 처장인 등 가족들의 명의로 작성된 글들이 있기는 있는데 1, 2분 간격으로 올라왔던 흔적이 발견된다고 기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같은 11월 4일날 23시 50분에 글이 하나가 한땡땡으로 올라오고요 이게 이제 딸내미인지는 몰랐나봐요 그냥 한땡땡이니까 한동훈이라고 생각을 했나봐 그런 다음에 11월 4일날 10시 22분에 글이 올라오는데요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최땡땡이에요 그런데 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한땡땡이라는 작성자와 최땡땡이라는 작성자가 같은 날 시간만 다르게 올렸는데 글 내용이 한 6줄 정도 되는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했죠 뜻하지 않게 오늘 나 큰일 했다고 여기에 우리 김종혁씨가 긁어서 붙였겠죠 대가리가 빵꾸 나셨습니까 얼마나 지금 화가 나셨으면 우리 김사랑 작가님께서 김종혁 아웃을 먼저 외치고 짜잔하고 나타나셨겠습니까 뿅? 안 그래요 뭘 긁어 난 긁은 거 없어 써져있는 거 그냥 그대로 캡쳐만 한 것 뿐이야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트위터니 뭐니 개소리들 늘어놓는데 야 한달들 이리와 이거 이제 캡쳐해서 종혁이한테 좀 전달해줘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종혁아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검색만 해서 캡쳐를 한 것 뿐이야 그리고 시간대를 비교해보니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차로 6줄 되는 글이 스페이스바 하나 다른 거 없이 똑같다라고 하는 게 포착이 된 거야 나의 이런 매의 눈으로 이게 포착이 됐다고 여러분들 이쯤 되면 보통은 시인을 하기 마련입니다 시인을 근데 안 해요 그래놓고는 돌연 이놈들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당원 게시판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박광배님께서 시간 타임라인으로 대략 정리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막 터뜨렸죠 초고 이제 막 포착해서 건드렸고 그러다가 오전 1시경에 우선 작성자의 검색 기능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돌연 1시 14분경에 당원 게시판이 점검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점검 점검을 계속 치다가 9시 40분에 단계는 열렸는데 다시 작성자 검색 기능이 사라진 채로 컴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후 5시가 돼서 늘어논다라고 하는 변명이 뭐였느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디도스 요 깜찍한 놈들 보소 어? 야 이번에는 당대표 한동훈한테 묻는 거다 우리가 바보 천치로 보이냐? 어? 야 인마 디도스? 검색 기능이 사라졌다 내가 뭐했다가 발광 지랄들을 어지간히 떨더니 그 새벽에 그래놓고는 당원 게시판만 어떻게 딱 닫힌 채로 디도스가 걸려 음? 얌마 내가 바보 천치로 보이냐고 내가 한 딸로 보여? 어? 이거는 늘 열받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달까지 바보 천치 취급하는 거는 뭐 내 알파노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DC인사이드부터 해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버티고 있는 이 시점에 디도스 드립을 쳐? 디도스에 걸리면 사실상 거의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지 그리고 디도스 공격이 들어갔을 때 보이는 특정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홈페이지는 디도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성향을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냥 당원 게시판만 막혔었다고 그러다가 돌연 이제 와서 오후 5시가 돼가지고 디도스? 와 아니 아무리 한 딸들이 바보 천치라고 해도 나는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자 봐봐 이걸 가지고 시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마이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당원 게시판을 그냥 닫았다고 하는 거야 못 오게 하려고 우선 그런데 이제 와서 디도스 드립을 쳐? 뜬금없이 정확하게 당원 게시판만 못 들어가게 했었단 말이야 급했겠지 급해서 정신을 못 차렸겠지 이게 너라고 하는 주장을 그 누구도 한 사람은 없어 사실상 허나 너의 가족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니까 이에 관련해서 해명 유남쌤 이스 하위도잇 이스 나이디나 그것만 하면 되잖아 진짜 억울하다고 한다면 아니 그 와중에 어제 당원 게시판 관련한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 대응 애정임을 알려둔대 주진우가 뭐 이 문법이 엉성하게 썼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훈아 형은 따지지는 않을게 다만 어찌됐든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적어도 그러면 네 가족의 이름이 언급된 만큼 고소를 때려야지 당을 끼지 말고 일대일로 고소를 때려 요즘 뭐 유튜버들이 바보 천치인 줄 알아? 아니지 한 달 유튜버들은 바보 천치가 맞지 법적 대응을 하려면 적어도 네 가족의 이름이 거론된 만큼 고소를 때려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어? 진짜 이런 게 불쾌한 거예요 이런 게 내가 한 딸로 보이냐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에 관련해서 이상한 점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정말 소름 돋았다고 했던 부분도 이건데 자 11월 4일자에 23시 40분부터 23시 41분 23시 42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진영구 진은정 허수옥 한동훈 가족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분 단위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써요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순 있어 그런데 정확하게 부녀 간의 이름이 똑같고 거기에 급기야 사돈의 이름까지 똑같은 경우 확률로 따져봐 얼마나 나올 수 있나 바보 천치로 보여? 어? 자 한 달 이에 관련해서 그리고 한 달 유튜버들 이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쌤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워낙에 한 달들은 대가리가 빠가져서 자당에서 배출해낸 대통령조차도 업신여기고 글을 막 써재끼니까 그런데 자 1분 단위로 어떻게 저렇게 동명이인 사람으로 글을 쓸 수 있느냐 이거야 이 정도면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소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 안 그래요? 이건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필연이라고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놓고는 디도스 드립을 쳐버리니 그러니까 불쾌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납득이 안 가잖아 디도스 오케이 어저께 당원 게시판을 내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한동훈이 8명이었다 그에 관련된 기사도 오케이 다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지가 손오공도 아니고 안 그래요? 어찌됐든 동명이인이 8명이나 된대요 분신술 같은 거야 뭐? 머리카락 뽑아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손오공도요 머리카락 뽑아서 부르면요 원본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계룡산 도인님 말씀처럼 여기서 뽑았겠지 그러면? 다시 할게요 미안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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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맞네 맞네 NG 아우 아우 그냥 피곤했더니 이거 NG NG 여기 죄송해요 여기 아니야 다시 갈게요 빨리 누가 Q 때려 Q 때리면 내가 그렇게 할게 이제 Q 최초로 쓴 사람 Q는 Q는 뭐야 Q는 뭐 쿠션도 아니고 손오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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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을 뽑아서 후 불면 원본하고 똑같이 움직여 너도 머리카락을 뽑아서 이쯤인가 아무튼 뽑아서 후 불어서 여덟 명을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여덟 명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느낌이 어쩜 그렇게 비슷했을까 물론 지금 말하는 여덟 명은 김중혁이 언급한 여덟 명이에요 즉 이 여덟 명이 다 똑같은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또 몰라요 있다고만 했지 근데 적어도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복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이랑 모든 스탠스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실수를 한 거지 뭐냐 늘 그랬던 대로 여기서 뽑아서 후 불었어야 했는데 가짜를 뽑아서 후 부는 바람에 안 나타났던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디도스 공격을 그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여기서 뽑았어야지 왜 가 아 참 진짜 그러니까 내 말 맞잖아 괜찮아 아 참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사단이 난 게 아닌가 싶어요 참 제대로 된 동명 이인들이 나와줬어야 됐는데 한동훈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가 당직자들로부터 이런 논란에 대해 보고받은 뒤에 왜 작성자의 이름이 검색되는지 모르겠다고 이건 심각한 심각한 문 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한땡땡이라고 써있으니 동명 이인의 어떤 한동훈이 그냥 막 글을 쓴 거야 근데 한동훈으로 검색했을 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래서 더 검색해서 개쪽을 당하기 전에 타임라인 다시 볼까요 우선은 검색 기능을 빼버린 거예요 급한대로 우선 무서워서 그런데 옆에 있던 그나마 대가리가 조금 굴러가는 누가 조언을 했겠지 그거 아유 그냥 일단 단계부터 완전히 점검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뇌피셜이에요 고발이 들어올 것처럼 지금 주둥이는 털고 있는데 절대 고발 못해요 이쪽은 고발하라고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하니 그런데 더 웃기지 웬만하면 안 따지려고 했어 근데 웃기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래 그러니까 허위사실 요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러면 사실이야 뭐야 하하하하 어? 아 진짜 농담 따먹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한테 욕먹어 너무 쉬워서 그런데 이걸 막 진지하게 쓴 거야 막 일단은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법적 조치에 들어가 이건 말장난이 아니야 진짜로 모자란 게 맞아 오늘 이거 가지고 몇몇 한 달 유튜버들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며 일단 제보에 의하면 스트로우 폐지 얘네들이 이걸 언급했다고 하는데 대가리가 빠가살이라서 이게 뭔지 몰라? 아 그리고 대가리들이 빠가살이라서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뭔지 모르냐고 백번 양보해서 그래 여덟 명의 한동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동훈 없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이 사람들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까? 이걸 뭐라고 믿어줘? 아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다 있냐고 오늘 제가 너무 재미있는 글 하나를 또 발견했어요 DC에서 동훈이가 좋아하는 확률 게임 레디 고 해서 우리나라의 풍기진씨와 남원진씨가 총 19,300명 인구 비율상 0.039%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 책임당원수는 로우하게 잡아도 80만 명 그 80만 명 중에 0.039% 312명이 진실 것으로 숫자상 나올 것 같고 자 확률 기대값으로 따지면 국힘 책임당원 중 진씨는 312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웃긴 게 있어요 그러면 진영구 1과 진영구 2 그리고 진은정 1과 진은정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비슷한 사설들을 끌고 오는 성향이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은 또 얼만큼 될까 대가리가 빠가살이라 이거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 그래도 우리나라의 19,300명 정도의 진씨가 있잖아 여기에 이제 빨리 빠져드는 거야 아니라니까 진씨가 19,300명이고 그 진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진영구와 진은정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 당의 또 책임당원까지 될 만한 확률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확률에 그 엄청난 확률을 뚫고 공교롭게 그 사람들이 1분 단위로 글을 쓸 수 있는 확률은 또 얼마만큼 되냐고 와 이거는 지능의 문제지 안 그래? 내가 전에 말했지 폐지가 월 2천 드립 쳤을 때 니네는 좀 무슨 근거 될 만한 주어를 갖고 와서 주둥이를 털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보라고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 걸고 넘어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라고 밑도 끝도 없이 월 2천 안 받을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월 2천만 원을 받았는지 그럼 우리가 학고라고 했을 때 누가 받았는지 안 학고는 누군지 그런데 전화만 하지 말래 그래서 오늘자 썸네일이 한 달 지능에 관련해서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한동훈을 비판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체네들한테 고쌤, 나눗쌤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아무리 대가리가 빵꾸난 애들이라고 해도 한자리 숫자 더쌤 뺄쌤 정도는 할 줄 알겠지라는 식의 궁지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로 스트로우든 폐지든 이거를 마치 하나의 어떤 우연인 것처럼 그리고 구구몰이 하듯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자 좋다 요놈의 새끼들 팩트를 얘기해줄게 진영구, 진흥정, 허수옥 딸내미 이름 최영옥 공교롭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줄창 비슷비슷한 글들을 써 제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 자 그런 가운데 급기야 비록 이름이긴 하지만 외할머니랑 손녀의 이름으로 똑같은 글이 발견이 돼 그것도 한 시간 간격으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건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얼마나 될까 이거야 이 정도면 동전을 요 손가락으로 팍 하고 튕겼는데 하필 그 동전이 정확하게 자판기 그 군용으로 들어가는 정도 수준의 확률이야 이렇게 던진 거 말고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탁 던졌는데 진짜 그렇게 뚝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DC 사람들이 진짜 지독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못 걸렸다고 하는 거야 니네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서 징징대기나 하지 여러분들 재밌는 걸 또 발견을 했어요 제가 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어떤 유저가 요런 검색을 해봤대요 전국에 이러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라고 했을 때 허순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은 특별한 이름이네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 특정 성별의 동명이인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 그리고 또 진영구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또 결과가 진영구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은 특별한 이름이네요 라고 해서 특정 성별의 동명이인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이 이름도 몇 명인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이 작성 이 작성 가 본인의 이름을 검색해 봤대요 전국에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남녀 합해서 몇 명이고 서울에서 가장 많이 출생을 했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데이터 결과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야 작성자 스스로를 검색해서 봤더니 이번에 진흥정 이라는 이름을 또 검색해 봤대요 흔하지 않은 특별한 이름이네요 라고 해서 특정 성별의 동명이인 수가 10명 이하라서 이것도 공개를 못하겠대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한 딸 여러분들 다시 얘기를 해볼까 내가 너무 때려댔나 우리나라에 10명 이하의 성을 갖고 있는 요 세 사람이 공교롭게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고 또 공교롭게 한동훈 가족과 이름이 동일한데 또 공교롭게 11월 4일자에 큰 틀에서 1분 단위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썼어 와 너무 공교롭잖아요 낙원님께서 로또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요 로또보다 더 낮을 거예요 특정 정당의 당대표 가족과 이름이 동일한데 그 사람들 이름이 흔하지 않아서 금방 추려보니깐 대한민국에서 각자 소수로 잡히고 그런데 그 소수가 더군다나 당대표 가족들과 이름이 똑같은 상황에서 정확하게는 30초 큰 틀에서는 1분 단위 격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써재껴 이걸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느냐야 대가리가 빠가살이라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인지는 모를 거라 나는 생각은 해 그러니까 애둘러 구구머리로 대충 떼우려고 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 허나 이건 해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니네들 제2의 해경궁 김씨된다 지금도 뭐 벌써부터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긴 한데 제가 얘네들한테 빡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들이내밀면서 그냥 이거 진짜니깐 입 다물고 있어 안 그러면 고발 들어간다 들어와라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사실 기타 모든 정보들이 더 많아요 그거를 다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누가 봐도 한동훈 가족이 연루됐을 거라고 보는게 더 합리적인 상황이에요 가장 상식적인 수준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뭐냐면 누군가가 9월부터 1인당 3개밖에 쓰지 못하는 게시글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족 명의로 당원에 가입을 시킨게 아닐까 싶어요 혹은 그전에 이미 가입이 된 상태에서 그냥 묵혀두고 있다가 9월부터 특정인이 관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냐면 당원 가입 후에 이 사람들 9월부터 글 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책임 당원이 아니라 일반 당원이어야 되거든 그 상황에서 그냥 당원에 가입했던 이 계정들을 누군가가 취합을 해서 한쪽에서 여론조성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 법무부 장관 시절 때부터 여론조성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해찬 최고위원의 발언에도 한두근 측은 그 어떤 고소도 못해요 이건 역으로 고발을 당하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서 개정 도용인지 뭔지 고발을 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달 여러분들 오늘 이 사태를 보고도 당신들이 그래도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그리고 한동훈이 대통령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둥이 털 것 같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결국 누군가가 포기를 해야만 이 전쟁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수 우파라고 했을 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한동훈은 우리와 색채가 완전히 달라요 처들이 혹여 여러분들을 붙잡아 두겠다는 심산으로 구구에 가짜뉴스다 선동이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고소를 못하는 걸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어요 떳떳하다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고 셉니다 혹여 진은정 씨 진영구 씨 허수옥 씨 최응옥 씨 딸내미 이름 글 지워놓고는 봐봐 쓴 적 없는데 이랬을 때 동명이인들의 글이 인위적으로 삭제된 것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법리적으로야 요렇게 저렇게 피해갈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놈을 계속 지지한다고 빨아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고요 우리가 지켜주기로 약속한 대통령 연구인이에요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오늘 제가 하는 발언을 정말 진심인데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계속 거기 있으면 바보 천치 취급 당해요 월 2천만 원 드립을 쳤을 땐 주어를 다 빼놓고 그것 또한 근거도 없이 온갖 똥품은 다 잡았어요 우리는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의혹도 아니고 누가 봐도 확률상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 오늘 한 달 유튜버들 이거 보고도 빨아지 끼겠다고 몇 마디 던진 놈들 잘 봤습니다 진흥 수준 네? 오늘도 하나 건지셨네요 저한테 계속 갈굽 나갈 거 조만간에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또 씨부리는지 하하하하 피스 끝 잠깐만 어저께 최영옥이라는 사람이 공교롭게 여러분들 그쵸? 복수가 잡혔어요 왜그러면 과거에 김경유를 깠어 그런데 최근 글을 보니까 서정욱을 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우선은 가장 최근에 서정욱 변호사를 까는 글에 그 사람 이름에다 대고 클릭을 해봤어 클릭을 해서 보니까 맞더라고 3월달에 쓴 글이 없더라고 없어지더라고 이제 그 사람은 최영옥이라는 이름은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뭐가 걸렸냐면 어제도 이게 화제가 됐지만 그 최영옥이 한동훈 딸내미 이름이랑 똑같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글을 썼다라는 거야 복붙하듯이 이게 무슨 확률이야 이거는 확률이라고 봤을 때는 그건 진짜 지능의 문제예요 그냥 에둘러서 지금 우리가 확률 확률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건 확률이 아니에요 그냥 임의대로예요 임의대로 그런데도 그럴 수 있지 로 이걸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공교롭게 랜덤으로 뭘 아무거나 잡아봤는데 숫자 1 2 3 4 를 잡았어 그러니까 한 50명 되는 반에서 하필 우리 아버지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고 우리 엄마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고 뭐 내 여동생 이랑 똑같은 사람이 이름이 있어 그리고 여기 한 명만 더 붙이자고 한다면 뭐 내 언니 뭐 형 그렇게 해서 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자 그런데 공교롭게 숫자 뭐 1번부터 50번까지 딱 잡아서 뺐는데 그 번호가 1 2 3 4로 나올 확률이 또 얼마나 되냐고 그 가족끼리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짓을 누가 잘 하냐면 제명이가 얘기를 많이 해요 제명이가 그러니까 제명이가 주로 하는 패턴의 어떤 이 논조가 뭐냐면 잘 들어봐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지 않는 건 아냐 이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이병준님께 제보하신 분이 보승감독님이세요? 하셨는데 아유 정확하게는요 그 한 건 네 결정적이었던 한 건 하필 근데 그게 이슈가 돼서 그래요 이슈가 요거죠 요 짤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게 DC인사이드에서 이제 비데이 갤러리에서 누가 방송할 때 이걸 캡쳐를 했나봐요 그 뒤로부터 이걸 다 갖다 쓰더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또 그렇게 보내줬어 저 옆에 있는 글 있잖아요 저거 내 모습은 사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따로 보내줬는데도 요거 왼쪽에 있는 거 근데 왜 자꾸 이걸 갖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모든 웬만한 유튜버들이 하하하하 그냥 강용석 이대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이라도 해서 다행이지 홍철기님 방송에서도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보내드렸다니까 다 글씨가 또렷하게 잘 캡쳐된 요거를 이걸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캡쳐하세요 하고 이렇게 놔뒀단 말이에요 또 캡쳐도 하세요 했는데 아니 왜 자꾸 저게 떠도는지는 모르겠어 좀 재밌었어요 오히려 뭐 제가 지금 톤은 약간 화내는 톤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